다음께 묵도하심으로 새벽기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영생의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그 이름만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하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오늘도 당당하게 해서는 우리 귀한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실 텐데 언약 붙잡고 성경적 기도 원리 가운데 하나님 그 언약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성취시켜 나가는 귀한 24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로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박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라는 전도자의 인생 스토리, 그 핵심은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에 응답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 여기서 나의 시간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 이것이 나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영원히 남는 그것이 바로 나의 시간표입니다.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영원한 언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나의 시간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시간표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생을 드리는 헌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 과연 언제입니까? 하늘 상급을 남기는 그런 나의 시간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나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의 시간표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갑니다. 나의 시간표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방안 가운데 지쳐갈지 모르지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처럼 나의 시간표를 고백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바람 부는 곳에 있는 언약계를 옮기게 됩니다. 언약계를 옮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뛰돌며 춤을 춥니다. 바로 나의 시간표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어서 큰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새로운 시작, 나의 시간표를 맞게 됩니다. 바로 본당, 헌당이라는 그 위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나의 시간표가 있었기에 다윗이 고백한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2, 3, 7, 나라 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절대의 계획 앞에서 내가 붙잡는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강단을 통해서 이미 주셨고 각자에게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적 관점을 가지고 소중한 강단을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10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장세기 18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무조건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 보더라도 예레미야가 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 기도에 들어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랬을 때 크고 은밀한 일 이러한 언약적 성취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편 23편 인간은 누구나 한계가 있지만 여와를 목자로 삼는 순간 세임을 얻고 구속사적 기쁨을 누린다.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 이 언약의 여정의 목자로 영원히 함께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더러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을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또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시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따랐듯이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편 23편은 참으로 고난의 시입니다. 그런데 큰 특징은 고난이 아무리 찾아올지라도 오늘 10편 23편 내용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이슨 오늘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고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겠죠.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오직 그분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다이슨, 이 시대의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설령 죽음 이상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 생명의 길이 보이고 그 길로 인도받고 있는 내 자신이 보여질 것입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손과 발 날 위에 씻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만 했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영생을 주었으니 그분이 나의 참목자가 되시니 쉴만한 물가, 설령 내가 지금 없더라도 내가 처해져 있는 지금 상황 이곳이 쉴만한 물가가 됩니다. 그분의 완전함으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지금 비어있다 하더라도 내 자는 충만하게 넘친 아이다.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그리스의 이름 받더러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편, 23편의 주인공 다잇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다잇의 기도에 여러 성경 내용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진실이고, 그 다음에 감사. 그 기도가 다잇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의 시간표, 서밋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다잇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다 해결할 수 있었는가.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잇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무엘하 12장, 10편 55편 중심으로 다잇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잇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10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우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정확히 3번씩 정시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참으로 이처럼 정시로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더 습관화가 되어지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습관화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스 6장도 조서의 어인이 찍혔습니다.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히 부릅 꿇고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받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잇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습관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원리,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스의 하나님도 있고 노의 하나님도 있고 웨이트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가장 좋은 걸로 적절한 시간표 가운데 허락하시는 겁니다. 다잇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불륜관계인 바세바와 함께 함으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사랑했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슬픔이 극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솔로몬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꼭 원합니다. 이거 꼭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래서 그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습관화와 기도의 원리를 알았다면 다잇은 참으로 회귀하는 그러한 기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다잇의 사무엘 하나 시편에 보시면 내가 여왁께 죄를 범하였다. 진심으로 철저하게 심히 괴로워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시키소서 내가 눈보다 히리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회귀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 가운데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이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도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귀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귀가 이처럼 가장 어렵다. 회귀의 심령 갖고 우리 주님께 어떻게 보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만만치 않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내용이죠. 또 다이세의 기도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3월 하 7장에 보면 정말 성전 건축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하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시작하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절대주권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세의 기도입니다. 참으로 감사와 겸손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찬양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천대일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청하관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들어지든 들어지지 않든 그 순간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름이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다이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로 이어지는 랩몬트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 29장 참으로 행복한 감사기도의 그런 장면들입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1절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백성들이 드릴 힘이 있는 것에 대한 참으로 감사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참으로 즐거이 드렸다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사오다. 또 주의 모든 백성이 주께 정말 자원하면서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심히 기쁘졌소이다. 라고 감사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백성이 자기 의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셨다. 라고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우서 9장 5절 6절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중심 속에 붙잡는 단어는 드림입니다. 이 드림은 우리들에게 누림으로 나타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을 때 나라이마옵시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눔 이렇게 이 드림과 누림과 나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의 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당 29장의 그 세 번째는 온 백성이 성전건축에 마음을 두는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함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 다위처럼 인생의 대미를 잘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러한 최고의 전도자의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서미트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서밋이 되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현 상태에서 우리 드림교회 많은 우리 성도들처럼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결코 그것 때문에 흔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서밋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흐름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할 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의 시간표는 서밋의 시간표를 감당하기 위한 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도 분명한 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길고 짧고 넓고 좁게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사람, 그 현장을 치유하고 나와 같은 서밋으로 올려가는 올려놓는 그러한 24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이 마음의 합판자가 보금치유와 237시대의 24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 행복한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추건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는 24시 시간표가 있고 영원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오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참으로 언약적 기도, 성경적 기도 원리를 통하여서 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여러 만남들이 있을 텐데 거리 두기를 통해서라 만날지언정 하나님 그것이 나의 시간표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예배 가운데 정말 행복한 예배자의 응답을 우리 전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그 지역 현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강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생명과 성령의 말씀 치유와 서미스의 말씀을 학교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자 목사님 늘 강강히 해 달라고 늘 제자가 붙여지고 중직자와 차세대 전도자들 정말 성교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후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완벽하게 해결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이제는 정말로 소중한 예배 가운데 주신 언약 놓치지 않도록 행복한 이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훈련의 시간표 참으로 현장에서 1인 1교회와 운당의 시간표 내가 힘차게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강간함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교육자님들 또한 현장에서 참으로 24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제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언약 속에 있는 나의 시간표라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참으로 환란 가운데 맞이하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기록되었던 이런 내용에 참으로 언약을 기록해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과 있고 환란이 있고 시대적으로 참으로 시국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통해서 시편 23편 이상의 그러한 언약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나의 시간표에 합당한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도 원리를 통하여서 언약이 우리 시간표 속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나의 시간표일 것입니다. 이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강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강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생명의 언약 참으로 치유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텐데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렇게 서미스로 부르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부르신 귀한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성경적 기도 원리 가운데 언약적 기도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마음 중심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시간표 시간표 속에 귀한 열매맺는 그러한 24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다섯 공동체를 중심으로 전 기관 전 교구 모든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참으로 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새 틀을 허락하셨어 이제는 새롭게 새로운 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2, 3, 7 시대에 24제자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상시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습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24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시 기도를 넘어서 24 무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전도 제자의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가 나의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몸소 기도를 실천하셨던 그 모든 내용, 내용들이 특히 절대 제자의 그런 응답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현장 가운데서 같이 더불어 누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영교를 이렇게 성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우시고 아버지 성교는 우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고 오려주시고 강금케 하시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중직자, 우리 사역자들 참으로 그 지역과 전문 현장과 렘누트와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전무후무한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응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살아갈 때 언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함께 나누는 그런 절대 제자의 시간표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애통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여 지금 이 시간에 눈물 짓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고난 뒤에 있는 축복과 고난 뒤에 있는 회복에 고난 뒤에 있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희망과 평안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